이기자 진짜 아니 근데 탱탱이 니 왜 맨날 마스터 승급 전하는데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일부러 컨텐츠로 일부러 떨어뜨리고 올라가고 하고 있어 나도 그랬었는데 그니까 석현이 따라하는데 실력은 어 그지 일부러 하는거지 bj들은 마스터 아니 마스터를 가지말고 좀 챌린저 좀 해봐라 챌린저야 만약에 승급전이 있었으면 챌린저로 갔을거야 그지 형 폐하영도 아마도 챌린저 승급전이 있었으면 챌린저 승급전은 맨날 했겠지 아 욕을 하도 처먹어서 이제 가야겠어 갈 때 됐어 너도 이제 욕초먹다 보면 갈거야 나중에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아 쟤는 욕초먹을 때 아니지 아직 아직은 애들이 이제 탱탱이 마스터 컨텐츠네 아직 이렇게 할 때지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면은 히히히히 야 탱탱이 1100점이었다니까 석현아 그래 쟤 잘해요 원래 잘하는데 게임 이거 던져가지고 그런거 아냐 쟤 제대로 하면 올라가 게임 집어넣고 아 그걸 막으시면 어떡해요 아 로켓님 감사합니다 대인이면 사람한테 대충 맞지 않나 아 나 다섯대 맞았어 자꼴한테 아 괜찮아 존나 아파 니가 딜 교환 좀 많이 해줘 딜 교환 지금 하라고요 간다 너 말고 왁시 간다 아 맞으면 안 되는데 또 맞춰서 빨리 들어가 와 잘했다 이거는 야야야야야야 괜찮아? 괜찮아? 야야야야 나 포션 했다고 어? 여기다 여기 이건 딜리 교환 수준이 아니라 서로 같이 죽자고 갈려두는 건데 이거 빠졌지? 음 조심하라고 오오 탑은 아주 좋아 두부 바텀 내려올라 하네 에임피 저런데 오면 잡을 것 같은데 나 텔 없고 아 탑이랑 그냥 좋다 텔 알려주고 수고하니 수고 때릴게 나 나 툴 안맞였어 해도 돼 해 해 해 해 아 이거 아 근데 아 이거 브라운 형태 안 내 씹은 거 나 툴 안맞은데 요 너랑 나랑 같이 패야 겠어 빛댔어? 아쉽네 여서비 CS 차이 많이 나니까 너 하고 있거든 이거 밀고 가겠는데 타민큐어 아니고 만난 거예요 울랭 하다가 야 저거 한번 잡자 브라운 아래다 어 잡은 것 같은데 브라운 잡자 브라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잘해 잘 피하네 잘 피하네 끝났네 되게 잘 피하네 아 한 번 더 밀어야 할 것 같은데 밀자 한 번 더 아냐 아냐 아직까지 감이 안 좋아 이 감이 틀리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혼자 밀게 틀렸네 이거 밀어도 되게 사기였어 자 그네들 죽어가지고 어 타비 근데 웬일로 박갑을 한다? 아니 내 리버는 형도 아 뭐야 두 번 떴네 아 근데 클레드가 제가 안하드래요 클레드를 맨날 나간 것 같아 염터에서 아 근데 클레드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네 한 번 음 열심히 하네 클레드 세폐 6이다 탱탱이 죽겠다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오우 킥지 베인 BF 하나다 물약 없다 쟤 물약 없으면 뭐야 구려 안사왔다고? 또라이 새끼 이리와 야 근데 탑퇴 있다 탑퇴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탑퇴 어 탑퇴하라고 어 탑퇴하라고 어 탑퇴하라고 조금 이뻐해줘 나는 포션 없어 저게 감사합니다 일상일 때 아 이거 내가 브라운한테 정박하고 있어 그랬나? 아 그러게 아 터프 진짜 이거 조금은 우리가 살살해야 되는데 아 맛있네 버스 좀 타 아 야 버스 3대2 2에서 3대2 2에서 3대2 다 했네 아 버스 타야되 이번 카드 아 내 팀은 좋다 이제 이거 타가지고 상승 기준 타가지고 올라가자 다 연패하는데 나를 만나서 다행이야 진짜 네 너는 딱 2판만 딱 이기고 너 이번 카드 힘 많이 쓴 것 같다 나 니 캐리함 어 캐리함이 못했는데 내가 가끔 제 방송에서 보는데 항상 싸고 있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이 새끼 특이한게 나랑 적으로 만나면 존나의 심이야 이 새끼 가자 원래 제가 방송할때는 좀 즐겁게 게임을 하는데 이제 BGA를 만나면 좀 푸드로 참교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맙다 웰풍선 저가지고 아 잘했는데 줬어 이번 오면 잡을 수 있어 집중력이 좀 짧아 피패 그거 없으니까 좀 패자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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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끊어줄 수 있어 끊어줄 수 있어 끊어줄 수 있어 야 웰풀 오다 말아 야이씨 무슨 오다 말어 해 우리 텔 아니고 적팀 텔인데 저 텔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니까 니 왜 안 쓰는데 팀팽아 아니 적팀 텔 끊어주고 이제 텔 타려고 했는데 뒤졌는데 뭘 끊지 말고 같이 타지 그냥 왜 그랬나 내 바로 앞에서 텔 타는데 끊어주지 않네 그냥 1 플러스 1 아이가 아이가 우리 팀이 죽었던데 아니 근데 진짜 그만 죽어라 아니니까 형 나랑 할 때 많이 죽는다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죽어도 바텀은 이겨 이겨 나도 이겨 진짜 바텀 개바르는데 애들이 많이 온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왜 축하닌 되는데 가야 잭스 내 방송에서 바텀 많이 가면 그거 맛집이라서 가는 거거든 맛집이라서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가라 가 가 궁 날려준다고 피 깎아났잖아 맞아줄게 맞아줄게 이게 한기야 못살리나 탑 없이 탈렸다 탈렸다 봐라 이렇게 많이 하도 이기잖아 탱탱아 우리 팀이 더 많이 간 거 같아 4명 같아 스페issez 지구가 안 나 내가 진단하게 진진해 안 탄다 안 탄다 탈 그렇결 왜 왜 안 타도 했잖아 아니 탈을 왜 빼 안타도 되는데 오픈했네? 아니 형이 존나 못해가지고 위험해 보길래 찾은거지 내가 다 만드는데 4데스 중에 3데스로 형이 했다 와 진짜 만지거라 야 지금 근데 내가 게임 다 만들고 있는거다 그니까 형이 다 아씨 형이 내 방송 너무 많이 받는가봐 아 근데 펠 개비템이네 펠을 갖다 버려 아 근데 진짜 쟤는 펠 포미와 펠 잘쓰는거 잘쓰는거 한번도 없어서 좋아해 형 그렇게 인정안하는 모습 보기좋다 굴뜩 때면서 두 번이나 빨렸네 자살해야지 야 쟤 하는거 말하는거 보이지? 아 이겼으니까 던져주고 오픈했으니까 한번 죽어줘야돼 그래 다음판에 이제 양쪽에서 합리아 오지네 이 개새끼들 한판정도 제물로 받아줘야지 다음판 운이 좋아요 거짓말 합리아 존나하네 다음판 티몬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거 흔들리지마라 포탈을 파워드시 펴야지 아 여기서 파냄새나네 파먹었더니 음 원딜둥이 미드 잘하네 왜 안부해달라고 왜 안부해달라고 잘하고있네 그나잘하네 3인 키우가 안돼 사고싶은데 탑에서 탑에서 탑 빠진거 알려주고 탑 타주고 좋지 탑 못하줘 어 근데 탑은 진짜 못하재 라인전은 좀 가라지게 아니 3인 키우가 안돼 3인 키우가 안돼 2인 키우까지밖에 안돼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아 얘왜이렇게 단단하냐 아 닌탑 같구나 이거 드세요 이거 오세요 레드 드릴게요 야 쟤 주는척하고 완전히 그렇잖아 야야야야 개새끼 주는척하고 완전달까 개꿀 이런거 하나 해줘야지 BJ 3명이들 이런거 하나 해줘야지 또 다 도와준다고 개꿀 궁 쓰려다가 말았어 줄거라 위복만 떴는데 흐흐흐흐 조심하라고 이리 와봐요 진상하는거 죽이자 오케이 오케이 여깄네 이리로 돌아와야 돼 음 이리 와봐요 그냥 만난거에요 쫄랭하다가 필요한데 아 제가 너나마 도와왔네 피카노 툴땨틀 안 넣어 벨 벨 사랑 추위 강렬 이게 그 쟤랑 싸우는 녀석이 없는데 쇼핑하고? 몰라? 그냥 그냥 방봉 잘 배드리고 줄어내도 마라 그런 애 아우 존나 질리는 스타일이네 저거 세트야 아 어우 진짜 질리는 스타일이다 진짜 열 충무 없다 100% 열 충무 없다 저게 아 존나 질리는 스타일 혼자 채팅 존나해 대답 아무도 안하는데 네 됐어 왕제 이렐리아로 되어있어? 아 그래 투다면서 말 존나 잘하네 개굴하네 위가 투기 메스꺼워서 위가 안좋은거라서 탱탱이 아픔? 어 나 어제 방봉 거의 못했거든 2시간인가 1시간 하고 오늘도 거의 안키려다가 그냥 캠 안키고 게임하려고 쉬고 나서 다시 하는게 낫지 아픈채로 계속하는거고 가자 탑 탑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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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돼 어? 저거 왜 이러냐? 어? 어? 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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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이렇게 화났냐? 쟤 왜 이렇게 화났냐 박스 형 1원팔 오고데스라네 오고데스인데 지금 K 대 2인데 K 대 2 강조하고 있자 아니요 맨날 1위잖아 맨날 1위 난 항상 1위지 나 항상 리브 1위지 1 아 아 1월드 탭 1월드 탭 1위지 1위지 2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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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만들었다 누가 들어갔냐 이거 저기 저기 리브 진짜 만들었다 이걸 타워 때리고 있었는데 다 죽어있네 앞에서 다 죽어있네 앞에서 하하 하하 아 하하 하하 저 팀들 이걸 길기로 열심히 하네 어우 되다 나 요즘 존수 올리는 칼리밖에 안해 저런 막 딜달치려고 들어가서 때려가지고 막 그런거 안해 이쁘게 펭가이 감사합니다 그냥 이기려고만 내 눈에 보이는건 타워 밖에 없어 우리 팀에 탱탱이 있으니까 쟤네 열심히 하네 응 원래 지고 있어도 내가 있으면 탱탱이 던질 줄 모른다고 열심히 하거든 응 내가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시키는 사람이지 내가 마지막에 알았던 꿀탱탱이 원래 아니 아니였는데 되게 잘했는데 하하 하하 저 잘해요 형 아니 아니 내가 마지막에 봤던 꿀탱탱이 아니였는데 되게 잘했거든 방송해? 방송 오래 있길래 방송 오래 있길래 스토어 비밀을 들어가면 끝내면 죽어 집중하세요 쟤 뭐하네 쟤 쟤 죽여줘 죽여? 죽여줘 죽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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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음판에 적으로 만나자 재밌겠다 아아 형 왜그래요 제가 4연패 끊어줬는데 연승해야지 또 질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야 재미를 위해서 제발 적팀 적대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뱀 안할게 제발 승급자 뜨면 좋겠다 리브나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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